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재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1부 행사 때부터 함께 자리해주셨어요. 오늘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세요? 저는 항상 이렇게 나누는 자리는 항상 소중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무슨 말씀을 진짜 마음 따뜻해서 얼굴이 보이잖아요. 예쁜 마음이 사실 이 행사 저도 저는 여기 홍보대사지만 재하씨 사실은 이 소다수 행사 이게 소 뜻을 아시죠? 그렇죠. 소 소중한 다수의 기부를 위한 제가 이래요. 깜빡깜빡 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은 큰 기부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한 번에 작은 기부가 모여져서 사회가 변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하씨가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요? 아 정말 오늘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정말 조금씩 조금씩 모인다면 정말 또 어마어마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렇습니다. 정말 나누는 것만큼 또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나눠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는 것 같아요. 이 자리에 나눠비에서 와주신 재하씨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날이 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광합성 많이 하시고 재하씨의 노래로 한 번 더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노래는요? 네. 정말 오늘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. 지금 대낮이긴 하지만 좀 약간 청량하면서 끈적끈적한 역시 웃겨요.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졸린데요 제가. 아 그래요? 잘 시간이거든요. 아 그래요? 곡 저거 파다가. 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렇다면 재하씨의 한여름밤의 꿈 청해 듣겠습니다. 잠시 물 한 모금만 마시겠어요? 한 모금이 아니라 열 모금이라도. 네네네. 아 이거예요? 아 감사합니다. 아 당연히요. 자. 네? 예쁘다. 아 너무 예쁘지.